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소식 김칸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도 다시 강조하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자유국가는 인권 존중과 경제적 번영 촉진, 안전보장 측면에서 우월하다며 암흑처럼 깜깜한 북한과 불빛으로 반짝이는 한국의 한반도 위성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16일,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두 사람이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은 북한의 우호국으로 수도 다카르의 북한 대사관이 개설돼 있습니다. VOA는 지난해 세네갈 현지 취재를 통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제재 회피를 목적으로 위장회사를 세워 운영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인 지난해 12월 22일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노동자 수십여 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북한을 불량 국가로 중국을 최대 도전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5일 독일 미넨 안보 회의 기조 연설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을 미국 안보 위협의 2순위 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불량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보다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도전국으로 거대한 권력 경쟁의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이은 차순위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2018년 발표한 국방 전략을 통해 북한이 체제 보장과 협상력 증대를 위해 핵과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고 탄도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며 불량 정권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거조직이 한국으로 망명해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태전공사는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은 늘 김정은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한 보안전문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통일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언론사 기자의 스마트폰 해킹 사건을 추적하면서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의 서버에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가명 태구민을 발견했다고 한국 언론들에 밝혔습니다. 공격 주체는 지난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을 해킹한 북한 해커그룹 금성-121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성-121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 부처와 기업, 북한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해킹 공격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안전문업체 측은 당시 해커의 서버엔 탈북민과 언론인, 변호사 등 스마트폰에서 빼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통화 등이 발견됐으며 태전공사에게는 피해 내용을 알려주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전공사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한국의 주요 기관과 특정 인사에 대해 일상적으로 해킹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이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의 자신의 삶은 결국 김정은과의 싸움이었다며 앞으로도 물러섬 없이 정의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킹 능력이 전 세계 상위권인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을 쏘면 인명이 송상되니까 비난 많이 받고 그런데 사이버는 일반 물리적 범죄하고 달리 회피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거기서 북한은 프론트론을 합니다. 또 북한의 해킹은 개인의 인권은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문제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한 태전공사는 오는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며 신변 안전을 위해 한국 주민등록 취득 당시 태구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전공사는 선거 출마로 신변 안전에 어려움이 생겨도 당당히 맞서겠다며 자신의 도전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치명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대북 원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최근 국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이 우려된다고 밝힌 성명과 관련해 재무부 차원의 대응을 묻는 VOA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대북 지원에 관심이 있는 비정부기구와 자선단체들의 특정 면허 신청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적인 지원 보건기구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격려한다면서 미국은 인도주의 지원단체의 신속한 대북 원조 지원을 위한 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인한 UN 안보리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제재 이후 최대 규모의 순종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7일 러시아 세관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10월 러시아산 순종마 12마리를 수입하는데 약 7만 6천 달러가량을 지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러시아 말 138마리를 58만 4천여 달러에 구입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가장 큰 규모로 61마리를 19만 2천 달러에 구매했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러시아산 말 구입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등으로 UN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전문가들은 북한의 말 수입이 주민들에게 말에 올라탄 김정은 위원장의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